평상적인 수비. 우리 6순위입니다. 반격입니다. 사이드 벌려, 사이드 벌려. 민호야, 민호. 흐름대로 가, 여기 사이드로. 좋은 패스 안 된다니까, 민호야, 거기서는. 자기 거 버리라니까 자기가 좋은 패스 하려고, 진짜. 승부 아직 뭐 골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0 대 0. 정말 손에 땀이 너무 많아지네요.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 가고 연장에서 공부한다면 승부 차이까지 갑니다. 골 봐, 골. 준비해. 천천히, 천천히. 멘트 찍어. 앞에, 앞에. 칠구, 같이. 나이스. 어이구 몰래. 됐어요, 됐어요. 반대 비였어요. 어이구 몰래. 됐어요, 됐어요. 반대 비였어요. 뒤형기고 반대까지 있고. 이따구,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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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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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직 두 분의 실전은 임남규 선치골 시작해야 됩니다. 골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오늘 내 꿈에 형이 나오더라고.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야 오른발에 잘 걸렸다 그래도. 남규가 저 형으로 오른발로 하고 싶더라고. 천국의 퓨즈가 해주네요. 야 죽었어. 오른발 이거. 임남규 선치골 시작해야 됩니다. 임남규의 오른발 쇼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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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이 애매해. 거리가 되게 애매해. 괜찮아, 괜찮아. 에이, 상봉! 괜찮아, 울려, 괜찮아. 하나 하면 돼, 하나. 괜찮아. 자, 동작적으로 한다. 하나만 더는 돼, 하나만 더는 돼. 잡았어, 잡았어! 힘이 난다, 이제! 자, 주장이 해냈습니다. 임남규가 해냈습니다. 1대0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우선 집중해줘야죠. 네.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10분만 잘 버틴다면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해내네요, 일단. 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오른쪽 군위가 살아오르고 있습니다. 장정민. 그렇죠. 수비가. 또 한 번. 파트. 장정민의 푸싱 파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락.